3명이서 끝낼래요? 8번 말은 3등 안에 든다거든요 이 결정에 도움이 안다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어 우리 3명이서 끝낼래요? 우리 3명이서 끝낼래요? 일사파리죠? 일사파리인데 그러면 3 3 2 1 싸우자 우리 함께 싸우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8번이 진짜 많거든요 좋아 비싼 딱 그 5 5 비싼 5 1 5 미소는 아니지, 사골이 지금 나의 결정은 절대적이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이 수료가 최선인가 대단하니 내 비지 잘 올 것 같고 이 용병을 막 갈 것 같다 4번에만 뛰었고 4번 우리 3인 연합자 합시다 3인 연합자 합시다 3인 연합자 합시다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집이 나왔다니까 왜 젖었어 다 알잖아 우리 1,2,3대는 이거 1,2,3대는 알아 3인 연합자 합시다 2인 연합자 합시다 그냥 cleft에서 침묵질로 하는거에요 진리어스 나약한 자는 무너지는 법 나약한 자는 무너지는 법 나 세군 우리 프로 수용소는 지키고 호드의 수용소를 던져갑니다 뭐야 이거 나약한 자는 무너지는 법 왜 타워 맞으러 갔어 아 알라 평타 원래 셌는데 상한까지 먹었어 평타는 세요 영원히 버틸 수는 없다 얼마나 더 있어야 오는 것이냐 맥스웨어 둘 다 안들어가니까 음 이거 이거 에잇 뭐야 여기 저기 있어 개의 맞다 판정 아 니 판정 실화냐? 연복역으로 가는 도중에 스턴이 된다고? 아 판정 어찌 보니깐 아 왜 자꾸 저거 나 3팩 돌아가나 제발 대박이다 나 2,3,8 그냥 혹시 몰라서 나이스 이거 1,4,8 아니면 2,4,8 아이고 게임 터진다 얘들아 아줌만 천천히 해 천천히 도망가고 장애기는 좋아하던데 왜 왜 이렇게 그 위치 아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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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거에요? 아줌만 말해봐, 말 안하면 나 찢는다? 남준가 없어 남준 지금 말 안하면 찢는다? 남준 말 안한다? 남준 말 안하면 찢는다? 장동미, 아, 장동미 가만히 돼 장동미 찢는다 장동미 무슨 말 안해? 또 민규 형이 민규 형 줘야지, 장동미, 과감하지 민규 형이야, 내 행동도 똑같아 골랐지 몰라 태훈아, 태훈아 나이스 나이스 아, 자꾸 날파리 그니까 나도, 아까, 아까 1,4,8,2,8 우리 합의 4일자 이래서 3번 아무도 없게 그냥 따로 4,4,4,4 어우, 뻔하지만 효과적이야 아, 그래 나이스 박치기, 곤양 끊어버리고 상대가 못일 것 같은데 불가능이라고 해야지 내거에요, 내거에요 패스 한거에요 총차래요 야, 뭐했어? 저기에 있던 요새가 없어졌어 저거 얘기지, 웃겨 저거 얘기야 저거 얘기지 저거 얘기지 바텀 계속 손해보는 라인 너 뭐야? 아프고 아아씨 오죽에 튕기네 죽었어, 죽었어 죽었다구 아아이 오우 가필이 너무 절묘하게 걸려 아이 저거 이연죽에 알려주셨던 게 이연죽에 맞은거하使야 이연죽에 맞은거 맞은거 이연죽에 인기 아아 부어 아아 그냥 나의 결정은 첨대장이다 어깨가 들어오는 거야 궁이 이러면 심력도 못 가겠다 장쌈 봐야지 궁 많이 빠지는게 네가 완성시키면 무섭을 내는 건 뭘 중과중이네 아! 회오리 뭐야 아이고 마이오 딴건데 여기여! 아 나 나 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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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숨 났네요 진짜 바텀이 손해보는 웨이브였는데 상대쪽 상대가 경험치 생길 수 있게 빅웨이브 만들어지고 우리는 경험치 계속 타는 라인이었는데 저 라인도 지금 알터랙에 다 탔고 가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이제 게임 좀 풀리고 있어 아 블레이저 궁속 감소라 너무 안 나간다 모두 몇 초? 10초 나이스 5초 나이스 10초 나이스 1초 나이스 1초 нав Marx 1초… ㄷㄷ 그치요 어떻게 해요? 손 졌다 이 쓰고 W로 묶고 빨려있는데 침폭탕에서 못 돌아갔어 와이엘 나약한 자는 무너지는 거 내 바람대로 누가 타 내 장을 넘본다 이 치료가 최선인가 음 스킬 눌러 그냥 누구야 이 결정에 동의한다 아 다 열다섯 순국 수피 있잖아 왜 그래 아 판단 좋았다 아 나야 판단은 그걸 바로 오로 가버리지 이러면은 우리도 오브젝트로 이들 하나도 없거든 나 이거 짤려? 오 하라? 나이스 좋은사람 나의 결정은 절대적이다 나의 결정은 절대적이다 나의 결정은 절대적이다 할 줄 모르는게 할 줄 모르는게 잘못이에요 아 아 아 아 내 바람대로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상래가 너무 운영을 잘 굴려서 스택을 진짜 깜짝임 끌다 상래가 너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ㄷㄷ 오우 쫄깃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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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기들만 믿고 있다던데 그들의 구해질게 1이랑 10이랑 1이랑 10이랑 승천의 사슬에 따라 아 진짜 이제 한쪽 발 로드를 조지게도 먹는다 진짜 한쪽 발 로드를 얼마나 먹는 거야 자 두 번은 꼭 오우 이십찍심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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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전이 어떻게 안되나? 으 으 으 으 어 좋다 아 20 찍었다 아세브 좋긴 한데 안될거야 으 으 으 개나이 그자리 개니 2등이 아니라 쓰랄도 개잘 돌았다 진짜 진짜 죽는거 아니지? 어? 아 야 쟤는 없이 보여요 아 쟤는 못 쓰고 있는데 흠 ㅎ 깊게 헛 으 흥 이걸 이거 아이디 안나오죠? 아이디 뭐야 해석이 트라이앵글에 전멸 써서 실수했다 마지막 타이밍 아 너무 실수했다 실수했나봐 꼬였나봐 손이 꼬인게 아니라 타이밍이 너무 딱 전멸을 탔는데 이 트라이앵글에 딱 맞았어 마지막 타이밍 상타 안돼 뭐하는거야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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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